자, 이번 시간 동영모의고사 4회 마지막 회차입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지적에 관한 사항 얘기인데요. 거기에 국토유통부장관 쭉 나왔죠? 국토유통부장관 6가지 외우라는 게 크겁니다. 국토유통부장관은 모든 토지에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적을 재조사하고, 세 번째 지적공부를 구축하고, 네 번째 관리기구 설치 운영하고, 다섯 번째 지적 전산자료 이용을 신청하죠? 전국 단위가 국토유통부장관이고, 적부제 심사예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서 1번 국토유통부장관 나왔죠? 국토유통부장관은 두 번째 줄에 지적공부를 맨 끝에 구축한다. 맞는 얘기고, 두 번째는 뭐예요? 관리기구 설치 운영하죠? 자, 절대 1번에 3번 나오는데, 1번에 뭐예요? 1번에 동그라미 3번 얘기할 때 승인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승인 뭐예요? 승인은, 자, 누구만? 시, 도지사만 반지 추척할 때 승인을 해요. 그래서 어디, 동그라미 3번에 뭐예요? 일정 환자의 승인 얘기 나오는데, 이건 승인이 아니라, 일정 환자한테, 누구를 거쳐서? 국토유통부장관. 자, 지적소관총이 심사를 거치는 게 아니라, 관계중앙행정기관장 있죠? 중앙행정기관장에, 관계중앙행정기관장에 심사를 거쳐서, 자, 단위에 따라서 뭐예요? 국토유통부장관, 또는 뭐예요? 소관총, 또는 시도지사 있죠? 국토유통부장관, 시도지사, 소관총이 뭐예요? 자, 신청을 합니다. 신청. 승인이라는 단어는, 시도지사만 승인하는 거니까, 반지 추척만 있을 때 해도, 그 승인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틀렸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의시험 문제, 승인 들어가서 뭐예요? 자, 이 전산재료 이용에 대한 문제가, 전원이 답이, 전부 답이었어요. 자, 3번이 답이고, 그 다음에 4번이 뭐예요? 공부를 열람하거나 등보를 발급할자는 해당 소관총에, 그냥 일반 종이로 된 것은 해당 소관총에 신청합니다. 왜? 해당 소관총에서 뭐예요? 보관관리하니까. 근데, 정보처리 세팅에서 기록 적용된 공부 있죠? 열람하거나 등보를 발급할 때는 시도지사는 빠지고, 시장, 군수, 청장이나 음연동장만 얘기해요. 자, 2번은 뭐예요? 토지동에 대해서 가장 오른 거 있죠? 불합리한 지상경기를 시정하기 위해서 분할하는 것은 뭐예요? 하해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예요. 자, 동그라미 1번은 뭐래요? 할 수 있다 얘기고, 그 다음에, 자, 거기 개발사업 있죠? 15일, 그래서, 자, 15일 달방금 밤에, 청산금에, 청산금에 뭐예요? 산정할 때, 자, 15일이고, 15일 달방금 밤에, 복신을 접수하라. 복, 자, 복구, 신, 신고, 이게 신고 15일. 접수 15일, 15일입니다. 그 다음에, 합병하기도 하는 이필지 토지가 다른 합병조건을 충족해서, 주소가 다른 경우에도 합병할 수 있다. 주소가 다르면 합병할 수 없는 게 원칙이에요. 다만, 뭐예요? 다만, 가난한 소관청에서 세금 때문에, 세금 거둘려고, 주민록 등처본 보고 확인해서 소유권자가 동일하다면, 예외가 있는데, 못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 다음에, 축적변경에, 청산금에, 납부지급이 완료될 때, 지치없이 축적변경 확정 공고, 이게 축적변경의 토지이동 시기예요. 지속공부 정리 시기도 아니죠. 축적변경하면, 그 지역에, 지번, 지목, 경계변적, 자표가 바뀌니까, 바뀐 내용을 뭐예요? 고쳐줘야 되겠죠? 정리해 줘야 되겠죠? 그 시기라는 게요. 도시개발사업은 뭐예요? 공사, 중공 때가 토지동 시기고. 5번, 도시개발사업이 어느 날 사업체를 위해서 사업시행자 또는 소유자 있죠? 소유자가 들어가면 안 돼요. 도시개발사업은 사업시행자만 신청하는 게 원칙이에요. 토지소유자가 토지동을 신청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토지소유자가 들어가면 안 돼요. 자, 그 합병을 신청하는 곳이 지목병경사이다. 개발사업 쪽에서는 절대 누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 소유자가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2번은 뭐예요? 몇 번이? 2번은 답이 4번입니다. 3번 문제를 보지 않죠? 3번 문제를 보시면, 자, 측량의 적부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에서, 일단 무슨 날짜? 기억해부 날짜는 30일 맞고, 자, 해부받어 심의위기일 60일 맞고, 그 다음에, 디그선 틀렸죠? 왜? 90일 이내에 국토유통부 장관을 거쳐서 재심사를 청구하는 건 뭐예요? 60일이 아니라 며칠이라고, 90일입니다. 그래서 일단 틀린 것은, 적부심사를 청구를 받은 지적소관총은 30일 이내에 지방주 회부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일단 뭐예요? 틀린 걸 고르라 하게 되면, 일단 몇 번이, 자, 60일 이내에 시회부 받은 60일이고, 디그, 디그시죠? 아니, 디그, 90일이죠? 디그은 90일이고. 그 다음에, 니을 뭐예요? 지적측량 적부심사 의결하면서 위원정과 참석인 전원이 서명한다는 측량 적부심사 의결서를 7일 이내에 뭐예요? 시도에 대해서 송구한다 써있는데, 지척시 송구하면, 자, 송구 받은 누가? 지방주... 아, 그렇죠? 이게 틀린 거 그랬는데, 틀린 거 그랬죠? 그래서 일본은 왜? 자,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그 시도지사가 30일 이내에 회부한다. 시도지사죠? 시도지사. 소관총이 아니라 뭐라고? 시도이사. 그래서 틀린 거 하면, 기역이 들어가야 되죠? 기역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12일 60일을 맞고, 이거 디그스는 뭐예요? 90일이고, 그 다음에 니을은 지척시. 왜? 7일은, 자, 이 시도지사가 이제 뭐예요? 송구를 받아갖고, 7일 이내에 심사청구인 및 이해관계내까지 통제한다. 그래서 일단 5번에 기역은 뭐예요? 자, 3번이 5번이 답인데, 기역은 지적소관총이 아니라 뭐라고? 시도이사. 그 다음에 디그스는 뭐예요? 60일이 아니라 90일. 그 다음에 니을은 뭐예요? 지척시예요. 지척시. 그래서 3번에 몇 번이? 5번이 답이다. 그 다음에 4번 문제는 지적분류에 관한 표기에 대해서 옳은 거 그랬어요. 그래서 앞에 보니까, 자, 숫자 D의 앞산이죠. 앞산. D가 아니라 뭐라고? 1번은 앞산이고, 1번은 앞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번은 본번으로 이루어지는 단식지번과 본번과 부분을 이루는 복식지번이 있죠? 부분만으로 지번 구성이 안 된다. 맞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자, 농촌은 뭐예요? 농촌은 당연히 뭐예요? 뱀이 많으니까 뭐예요? 사행식이고, 도식이 바뀌죠, 서로. 서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1번은 뭐예요? 1번은, 자, 1번은 왜 틀렸다고? 앞산이고, 4번에 뭐라고? 4번에 뭐예요? 4번에 1번은 뭐라고? 앞산이고, 앞산. 지번 숫자 앞에 뭐예요? 산자 푸신다는 얘기고, 동그라미 2번은 뭐예요? 왜 틀렸느냐? 하게 되면, 부분만으로 지번 구성이 된다, 안 된다. 부분만으로 뭐예요? 부분만으로 지번 구성이 안 된다는 얘기고, 자, 동그라미 3번은 왜 틀렸느냐? 하게 되면, 바뀌었죠? 네, 사행식이 뭐예요? 사행식이 농촌입니다. 단지식은 도식이고, 사행식은 뭐예요? 뱀삽자. 뱀이 가는 대로 지번을 부여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사행식, 농촌이에요. 농촌, 농촌. 자, 단지식은 몇 단지, 몇 블록의 얘기죠? 단지식은 뭐예요? 도시지역입니다. 도시지역. 자, 그래서 이제 4번은 맞고, 자, 본본과 부본으로 구성하는데, 본본과 부본 사이에는 짝대기 표시하고 이루긴다 그랬죠? 그 다음에, 자, 북서기번식이죠? 북서기번식. 5번은 뭐예요? 북서기번식입니다. 4번이 답이다. 북서 뭐예요? 북서기번식이다. 북서, 북서에서 어느 방향으로, 북서기번식, 북서에서 남동 방향으로, 이렇게 북서에서 어느 방향으로, 남동 방향으로 지번을 부여합니다. 4번이 답이다. 5번 문제는 뭐예요? 자, 지목 오른 거, 또 안 지웠네. 간평, 간평 문제. 묘지를 관리하는 건축물 문제는? 대라고 했어요. 묘지를 관리하는 건축물이 대. 물을 상식으로 이용하지 않고,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뭐예요? 재배하는 무튼이 이용하지 않죠? 그래요. 전입니다. 물을 직접 이용한다 그러면, 자, 당이 답이고. 식용용 죽순은 뭐예요? 과수원이 아니라, 이거 전입니다. 그래서 올케 연결하는 건 1번이고, 물을 이용하지 않고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과수류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과수원이고. 물을 이용하지 않고, 곡물, 원회장물, 과수류를 포함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게 전이고. 그래서 2번은 뭐예요? 2번은 과수를 집단적으로 재배한다. 과수원. 식용용 죽순 재배한다. 그러면 뭐예요? 이건 앞뒤 바뀌었죠? 2번하고 3번 바뀌었죠? 2번이 과수원이고, 3번은 전이고. 자, 자동차 정비공장 내에 있는, 어디? 공장 내에 있죠? 이건 공장용지예요. 그다음에, 종경질된 토지에 있는 유족을 보좌하는 그 유족은 뭐예요? 어디에 있으니까? 종경지네. 그런 문제 나왔죠? 송리사와 법주사 안에 있는, 내에 있는 뭐예요? 상, 사, 자, 서 등은 종경지가 맞습니다. 그래서 5번은 몇 번이? 5번은 1번이 답이다. 자, 6번 문제는 종합공부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소관청이 작성해서 연구히 보존하죠? 2번, 지도공부 내용 중 토지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이다. 그래서, 자, 공간정보구칭 및 관리에 관한 법률사항, 이 종합공부의 소유권과 소유자와 토지표시와 소유권 해상 얘기고. 자, 그다음에 이용계획서도 종합공부의 등록사항 맞죠? 종합공부를 발급받을 때는 소관청 이외에 읍면동지안 신청할 수 있고. 그다음에, 자, 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이 있죠? 소관청의 직권 또는 소유자의 신청으로 등록사항 정정부가 허용된다. 자, 말단전 얘기에요. 6번은 뭐에요? 6번은 5번 얘기인데. 일단, 이 부동산종합공부는 뭐에요? 5가지 내용이 있는데, 첫번째, 토지표시와 소유권만, 그것만 공간정보법에 관한 사항이니까. 소유자가 신청하던 뭐에요? 직권하고, 나머지 4가지. 건물표시와, 건물표시 있죠? 건물표시와 소유자, 건축법이죠? 토지이용 및 규제에 관한 법률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자, 부동산가격의 공시에 관한 법률, 부동산가격, 등기법, 그런 내용들은 소관청이 관리하는게 아니에요. 관리청에 고쳐달라고 정정을 요청해요. 그래서, 토지표시와 소유권 이외의 사항은, 4가지 사항은 관리청이 뭐라고? 고쳐달라고 요청해야 된다. 자, 그래서, 만, 소유자, 직권과 소유자 신청으로 만, 뭐에요? 정정한다, 말도 안돼요. 자, 5번이 답이다. 그 다음에 6번은, 7번은 등록사항 정정에 틀린 것에서, 소유자 신청에서, 정정에서, 인접, 토지, 경계가 변경할지요? 7번에 1번이 답이다. 7번에 1번이 답이에요. 자, 인접, 경계가 관기면, 인접, 소유자 있죠? 인접, 소유자. 인접, 소유자의 승낙서. 승낙서 안되면 뭐에요? 또는, 또는 판개서에요. 판개서. 반드시 승낙서가 필요한게 아니라, 또는 뭐라고? 판개서가 들어갑니다. 두번째, 도면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강없이 경계이치만 잘못했으니까, 직권정정 가능해요. 자, 1번처럼 뭐에요? 면적의 증감이 있으면, 당사자가 신청하는거에요. 자, 3번에 지족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동 정계계좌서 내용과 다르게 정지스테트는 직권정정할 수 있고, 자, 지족공부의 등록사항 경계 면적의 측량을 수반하는, 자, 토지표시 잘못 있을 때는 소관청인 정정이 완료때까지 측량을 뭐 할 수 있어요? 정지시킬 수 있어요. 왜? 혼란이 완료될 수 있으니까, 또 고쳐야 되니까. 그 다음에, 그 동그라미 아까 1번처럼 소유자가 등록사항에 정정인청할 때, 공부의 등록사항이 정정으로 인해서 경계 면적의 변경을 가죠. 자, 인접소유자의 승낙서나 판개서, 그 다음에 또 무엇까지? 거기에 주시겠어요. 등록사항, 정정측량, 성과들을 제출해야 됩니다. 자, 8번 문제는 뭐예요? 8번 문제는 지상경계점 등록사항 있죠? 자,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항상 기본적으로 사인과 사인은 이렇게 사인과, 이 사인과 사인은 어디에? 지상후에 살고 있어요. 땅후에 살고 있다는 있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도상상의, 도면상의 경계를 뭐예요? 하나의 경계가 두 터지를 공통적으로 자아하는 도면상의 경계를 원칙으로 해요. 그러니까 지상에 살고 있으면서 사인과 다툼이 있으니까, 소관청이 지상경계점 등록부라는 걸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여기 뭐예요? 등록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거, 우리가 감정평가사 19년도 문제인데, 거기 디귿에 뭐가 나와요? 소유자 나오죠? 이 소유자와 인접소유자의 서명달인, 이런 건 등록이 안 됐어요. 그래서 항상 뭐예요? 이 토지소유자가 등록돼 있는 것은, 소유자가 등록돼 있는 것은, 자, 기타공부는 없고요. 어디에만? 지족공부 중에서 공대 나온 소대장이에요. 그래서 소지공, 소대장, 소지공 뭐예요? 소지공, 소대장은 뭐예요? 소대장은 군대를 공대 나와서 아루테시로 군대 가서, 공대 나와서 아루테시로 군대에서 소대장이 됐어요. 그래서 나무도장을 갖고 있어요, 묵도자. 그래서 이 소유자는 네 군데만 있어요. 토지대장과 임해대장, 공예조명부하고 대중공부가 있어요. 절대 뭐는 들어가면 안 돼요. 자, ㄷ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ㄷ을 빼면, 5번에 ㄷ, 4번에도 ㄷ 있죠? 1번, 2번, 3번이 답인데,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이제 이걸 이걸부터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도 소지하고 지번이 있고, 그 다음에 지목은 뭐예요? 공부상 지목과, 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 지목이 있어요. 실제 이용 지목이 있고, 그 다음에 앞에 이제 경계점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외우셔야 돼요. 뭐라고? 경계점에 위사종의 좌표다. 이렇게 좀 외우잖아요. 위사종의 좌표. 그래서 위치, 경계점에 뭐라고? 위치, 그 다음에 사진 파일, 그 다음에 경계점의 종류, 그 다음에 경계점의 좌표 있죠? 어디 한정한다고? 경계점 좌표논법 수반지역에 한정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그래서 거기, 자, 위사종, 위사종, 위사종 있죠? 기억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디것은 빼야 되고, 기억은 들어가야 되고, 2번이 답이다. 내게요. 자, 실제 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 지목. 그 다음에, 자, 디것은 안 되고, 고유번호도 없고, 고유번호는 고유번호도 없고, 그 다음에, 자, 보전기관 없고, 사진 파일이 비읍이죠? 그래요. 2번이 답이에요. 그래서 8번은 2번이 답이다. 자, 8번은 뭐가 답이라고? 8번은 뭐예요? 8번은 2번이 답이다. 자, 9번 문제를 보자. 다음 중 틀린 거 있어요. 자, 1번, 지족공부에 등록된 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당연히 소유권사항이에요. 등기부가 관다. 맞고. 2번의 미등기 토지죠? 자, 미등기 토지는 당연히 뭐예요? 거기 두 번의 줄에 명백히 잘못됐어요. 명백히 잘못됐으니까, 가정과 기록사항과 고쳐야 됐고. 자, 그래서 거기, 자, 미등기 토지에 소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명백히 잘못됐다면, 가족관계 기록사항과 증명서에 따라 정정할 경우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소유자한테 통제할 필요가 없어요. 통제하는 것은 토지표의 사항이 바뀐 것만 통제하는 거예요. 맞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토지동에 따른 소유관청의 직권으로 토지동 조사에서, 공부에 등록됐죠? 소유관청은 당의 소유자한테 토지표의 사항이니까 통제해 줄 거에요. 자, 4번은 뭐예요? 4번은, 당연히 뭐예요? 지적정립 통제되는데, 토지표시의 변경이 필요하지 않죠? 변경이 필요하지 않냐 할 때는, 등록이니까, 등록 나오면 며칠이에요. 등록하게 되면, 등록이니까, 녹이죠? 녹이니까 이게 기억이죠? 이게 며칠이란 얘기예요. 7일이에요. 자, 변경능기는 뭐예요? 변경능기가 필요하면, 완료통지서를 접삼낮도 15일이고, 등록하면 7일단지. 그 다음에, 4번이 답이에요. 9번은 몇 번이 답이다? 4번이 답입니다. 그 다음에, 5번은 통지받을 자의 주소, 거소를 알 수 없을 때는, 일간신문, 당의 시공구 공부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부한다. 시공구예요, 시공구. 시도가 아니라. 자, 10번은 뭐예요? 간평 24합의 간평 13년도 문제인데, 수의자가 뭐예요? 신청을 대신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거, 그래서, 국가지방자체가 취득한 토지는, 해당 토지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장이나, 지방자체장이 맞고, 공공사업 있죠? 그래요. 사학도 철천제, 학교용지가 되는 지목일 때는, 당연히 뭐예요? 사업시행자가 하는 거예요,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관리하는 지방자체장이 하는 건 뭐예요? 그건 1번에 관한 얘기지. 2번은 뭐라고? 10번에 2번이 답인데, 10번에 2번은 누가, 사업시행자가 뭐예요? 사업시행자가 누구, 토지수의자를 대비해서 신청할 수 있다는, 학교되는 지목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공공사업이죠, 이게 공공사업일 때, 사학도 철천제, 이런 지목으로 되는 토지는, 해당 사업시행자가. 그래요. 2번의 해설이 3번이라 보면 돼요. 4번 주택법에 대한 공공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또는 뭐예요? 관리인, 관리인이었다면, 공의자 중 선의만 뭐예요? 대표자 얘기입니다. 그래서 해당 사업시행자가 맞고, 채권자 대인청이 맞죠? 그래요. 2번이 답이 단지요. 그 다음에, 자, 11번 이것도 감정평가사, 18년도 문제지, 지목이죠? 여객 자동차 터미널, 자동차 운전하고, 폐차장, 이게 당연히 지목이 뭐예요? 잡종기라 그랬어요. 잡종기. 그래서, 자, 잡종기 하면 그냥 외우라고 했죠? 자, 잡종기. 그래서 변수송차, 변전소, 변수송사, 변전소, 수신소, 송신소 있죠? 자동차 운전하고, 변수송차 운전하는, 이동땡크시장, 이 땡콩이는, 도축장 업무를, 채석장 업무를 해버리고, 여객터미널 뭐예요? 여객터미널, 폐차장 있죠? 어, 폐차장, 공항, 항만, 공항항만 있죠? 공항항만, 물류장에서 잡종기 했다. 이렇게 외웁니다. 잡종기다. 1번이 뭐예요? 1번이 옳게 오른 거예요. 11번은 당연히 1번이 오른 것이고, 2번에, 자, 거기, 2번에 초지, 중간에 초지 나오죠? 초지 동그라미시고, 초지 나오면, 목장용지예요. 자, 그런데 거기, 초지로 소용된 토지 내, 주거용 건축물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주거용 건축물 나오면, 되라 되겠죠? 초지는 목장용지가 맞는데, 주거용 건축물, 그건 됩니다. 어디, 과선내 주거용 건축물도 되라 그랬죠? 묘지를 관리는 건축물이 되고, 자, 2번은 뭐예요? 됩니다. 그 다음에, 용출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용출이라는 단어는 광천지가 맞는데, 거기, 송류관, 송수관 나오죠? 송류관하고, 송수관은, 잡종기입니다. 송류관, 송수관은, 잡종기고, 그 다음에, 자동차를 판매 목적으로 소치된 물리장, 야외 전시장, 이걸 잡종기예요. 변수동차 운전하는, 이 땡콩이는, 자, 도축장 우물을 채석장 우물에 버리고 있죠? 그래서 변수동차 운전하는, 이 땡콩이는, 변수동차,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뭐예요? 자, 어디, 자, 노상주차장은 도로, 그 다음에, 부설주차장은 주대능도 추정, 그 다음에, 자동차 판매물으로 소치된 물리장, 야외 전시장은 뭐라고, 이건? 주차장이 아니라, 자외 전시장, 야외 전시장은 뭐예요? 야시장 갈 때요, 야외 시장, 야외 전시장, 잡종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은 뭐예요? 자, 어디 안에? 아파트 단지 안에 통로 있죠? 그건 돼요. 공장 안의 통로는 뭐라고? 공장 용지이고, 도로가 아니다. 그래서 1번이고, 그 다음에 12번 틀린 거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 자, 지족공부에 등록된 소유자의 변경사항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니까, 등기부가 관단이죠. 그런데, 지족소관청은 지번을 변경할 때는, 공부를 정리해야 된다. 이 경우, 작성된 공부를 정리했을 때는, 새, 지족공부를 새로 작성한다. 그랬죠? 그래요. 한마디로, 통장 용지, 통장 다 끝나면, 다시 뭐예요? 다시 작성하듯이, 같은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토지이동이 있을 경우에, 소관청은 직권으로 이동해, 조사 측량에서, 공부를 등록 정리할 때, 소관청은 소유자한테 뭐예요? 직권을 했으니까, 알려줘야 되겠죠? 통제하고. 근데, 4번은 뭐예요? 등록이니까, 며칠이고, 7일이고. 자, 5번은 답이죠? 이게 18일 때, 우리 시험에 한 번 나왔는데, 시도가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랬어요. 자, 12번은 몇 번이, 5번이 답인데, 시도가 아니라, 뭐라고? 시, 군구다. 시, 군구. 왜? 하여튼, 자, 그 시도 뒤에 공부가 나오잖아요? 하여튼 게시판이 나오거나, 게시판은 어디 나와요? 복구할 때, 시, 군구 게시판에, 15일 이상. 그 다음에 공부 나오죠? 게시판도 기역이고, 기역이고. 공부죠? 공부. 공부도 뭐니까, 기역이니까. 기억 나오면, 앞에도 기역으로 끝나야 돼요. 앞에도 기역으로 끝나야 돼요. 시, 군구. 자, 5번이 답이다. 자, 그 다음에 13번은, 추정력에 대해서, 오른거로 있죠? 표표하시고. 자, 추정력이 없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부표가, 부동산 표시. 자, 부표 가등기. 사망하니, 사망한다. 사망자 하게 되면, 이게 또 허무이나 마찬가지예요. 보조등기. 이 네 가지가 추정력이 없어요. 그래서, 부동산 표시는 추정력이 되지 않지만, 소유권 이전, 가등기, 가등기도 추정력이 인정이지 않아요. 부표 가등기, 가. 그 다음에, 부동산의 등기, 추정력 인정이란, 점유 추정력이 인정된다. 점유 추정력은 뭐예요? 공시 방법이 틀려요. 등기된 부동산은 등기부에, 등기부를 통해서 공시하니까, 거기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권리자라고 추정하지는 않아요. 등기부에 있는 사람이 권리자라고 추정하지. 동산이 인정하지만, 등기된 부동산은 공시방법이 틀린다. 인정하지 않는다. 허무인으로부터, 사망자 허무인이 있죠? 추정력이 되지 않아요. 그게 올라요. 권리 추정은 점유 추정, 이 동그라미의 4번이나 2번과 같은 얘기예요. 절대 등기된 부동산에는, 권리 추정력에는 점유 추정력이 포함하지 않아요. 보존능기는 뭐예요? 건물 보존능기, 건물에 신청한 것이 아니라면, 그 명의자가 신청한 것이 아니죠? 건물은 그때는 보존능기 인정하지 않아요. 다른 말로 뭐라고? 전소의자가 현재 명의자한테 양도한 사실을 부인하면, 보존능기는 추정력이 깨진다. 인정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3번이 답이 있고, 그 다음에, 거민제도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거민제도가, 몇 년 만에, 13년 만에 시험문제 나왔기 때문에, 또 나온다. 그런 기차, 그건 뭐예요? 쉽지는 않은데, 하여튼 개판소의, 계약에 의한 판결에 의한 이전능기 할 때는, 거민, 반복. 거민제도가 원칙입니다. 지금 현재, 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증서로, 이전능기 할 때, 거래신고필증을 내라는 얘기지, 매매계약을 맺었는데, 두 사람이 공동으로, 매매계약서를 갖고, 제출하는 게 아니라, 판결서를 내면, 판결서에 거민받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토지거래허가서, 여기 허가서증을 첨부하면, 거민받을 필요는, 거민의 예외입니다. 그건. 판결에 의존할 때, 거민 받아야 되겠죠? 계약일방당사자가, 국가일 때는, 받을 필요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수용은, 더미 밟을 필요가 없어요. 계약이 아니니까. 근데, 신탁해지약성서에서, 이런 게 아니죠? 신탁해지약정, 약정, 곧 계약이에요. 거민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거민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2020년도 있죠? 3년 전에, 법무사 문제입니다. 신탁도 계약이니까, 거민을 받습니다. 자, 15번은 별표합니다. 이것도 이제 뭐예요? 2020년도 감정평가 문제인데, 가등기는 중요하니까. 요즘 매년 나오고 있죠? 중요하니까, 부수해야 돼요. 그래서 옳지 않은 거 그랬을 때, 가청체와 건식기는 소부러시란다. 가청체. 가등기는 청구권 때문에 하는 것이고, 그게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그래서 모든 권리의 설정, 이정섬유율 등의 청구권을 보존할 수 있다. 맞아요. 그러니까, 보존등기는 청구권이 안 생기니까, 안 돼요. 처분이 안 생기야 하고, 여섯 가지 목적 중에, 네 가지만 돼 있죠, 지금. 설정, 이전, 변경이 빠졌네요. 설정, 이전, 변경, 소멸청구권. 자, 2번이 답이죠? 절대 15번에 뭐예요? 15번에 2번이 답입니다. 왜? 자, 이 시기부, 정지 뭐예요? 정지 조건부. 이 정지 조건부, 이 청구권 때문에 가등기 할 수 있는 거지, 종기라든가 거기, 자, 해제 조건 있죠? 해제 조건은 뭐예요? 정지 조건은 가능한데, 해제 조건은 안 돼요. 해제 조건부는 안 된다. 해제 조건은 안 된다. 왜? 해제는 뭐예요? 누가? 이 갑이라는 사람과 의리라는 사람이 매매 계약을 맺었는데, 이 매매가 무효나 뭐라고, 취소나 뭐가 되면 해제가 되죠? 무효, 취소, 해제가 됩니다. 그럼 무효, 취소, 해제가 되면, 당연히 뭐예요? 자, 어디에 소유권 등기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유인성이에요. 원인 행위에 뭐예요? 이 등기가 유인성이기 때문에, 이 원인 행위가 무효, 취소, 해제가 되면, 이 등기는 뭐예요? 당연히 소멸됩니다. 뭐 하지 않더라도, 말소 등기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뭐예요? 소멸돼 버린다. 그러니까 갑이 소유권을 복규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소멸된 것 같고, 여기다 뭐예요? 3번, 2번, 소유권 이전 말소 청구권의 가등기를, 한 실익이 없어요. 실익이, 이미 소멸됐으니까. 물건적 청구권이에요. 채권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2번이 뭐예요? 2번이 해제 조건은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가등기 권리자는, 의무자의 승낙서 첨부해서,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고, 거기 가처분 명령에서 단독 가능하고, 가등기 말소는, 가등기 명의 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등기상 이해관계는 있죠? 일정한 요건이 뭐예요? 가등기 명의자한테, 승낙서를 받은, 가등기 이해관계니 신청할 수 있어요. 물론, 가등기 의무자도 뭐예요? 가등기 명의의 승낙서를 갖추면 할 수 있어요. 자, 16번 판결, 자, 불편하시고, 절대, 우리가 대의는 있는데, 패소한 의무자는, 자, 몇 번에, 16번에 1번인데, 절대 어떠한 경우도 뭐예요? 패소한, 등기 의무자는 등기인청이 안 되니까, 이렇게 앞에 패소한 의무자가 나오면 뭐예요? 대의는 뭐예요? 대의는 있다가 아니라 뭐라고, 없다라고 나와야 됩니다. 왜? 누가? 이 사람은 등기할 수가 없다니까. 대의도 안 돼요, 무조건. 우리가 그 이외에는 대의는 다 있어요. 대의는 있는데, 패소하는 의무자는 안 되는 거예요. 공유물 분할 판결 나오면 단독 있다야. 없다가 아니라 단독 뭐라고, 자, 옳은 거 그러니까 1번이 없다니까 맞고, 2번은 공유물 분할 판결은 뭐예요? 단독 있다고. 그 다음에, 승소한 권리자무자가 단독을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행 판결과 뭐예요? 형성 판결은 등기법상 포함되는데, 뭐예요? 확인 판결까지 포함시키지는 않아요. 이행 판결이 원칙인데, 예외가 뭐라고? 공유물 분할 판결, 특히 뭐예요? 형성 판결 중에 공유물 분할 판결이 단독할 수 있다는 얘기지. 거기 뭘 포함하지 않아요? 확인 판결 갖고 단독할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4번이 잊었는 게, 이행 판결에 가지팽 붙은 경우 있죠? 등기할 수 없어요. 왜? 이거는 뭐예요? 14년도 능력시험에 나왔던 얘기고, 자, 뭐라고? 확정 판결문을 있죠? 확정 증명서를 붙여서, 확정 판결 갖고 하는 거지. 가지팽은 안 돼요. 그 다음에, 5번은 뭐예요? 앞에 1회 때 한번 풀어봤지만, 원인이 공유물 분할 판결이면, 원인 날짜는 뭐예요? 판결 확정이래요. 확정 선고 날짜가 아니라. 사회행위 취소 판결의 원인은, 확정 판결로 하고, 그 등기 뭐예요? 원인은 뭐예요? 판결 뭐라고? 이것도 뭐예요? 자, 우리가, 사회사회차와 똑같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판결 뭐라고? 확정 날짜죠? 확정 날짜. 그래서 절대 뭐라고, 이 형성 판결은, 무슨 판결은? 형성 판결은, 대부분이 뭐로 해야 된다고, 확정, 자, 확정, 판결 확정 날짜를, 원인 날짜로 합니다. 원인 날짜로. 그래서, 자, 일단 뭐예요? 옳은 것은, 뭐만 옳은 거예요? 1번만이 옳다. 1번만이.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거기, 그 17번 문제는, 18번은 1번, 16번은 1번이고, 그 다음에, 그 17번 문제는, 등기인청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 그랬죠? 옳지 않은 거, 자, 옳지 않은 거. 그래서 여기 1번은, 등기인청의 원칙적으로, 한 건당 한 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 1건, 1신청주의가 원칙이에요. 근데, 자, 거기 2번은 뭐예요? 2번은, 자, 1동, 1차, 어디에, 토지 외에 1동 건물이 있죠? 1동 건물 내부에, 구분 건물이 있으면, 1동 전체 표지에 보하고, 자기 전체 전유분 표지에 보하고, 각 굴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예요? 이 전부를 다 묶어서, 전부가 1동 게 기록이니까, 일부 구분 건물의 보존기, 네 것만 하려면, 다른 사람 거를 안 하면, 문제가 생겨요. 왜? 이 땅 위에 건물이 하나만 있다고, 오해하니까, 그래서 무슨 능기이라도, 표시된 길에도, 동시에 된다, 표시된 길. 그걸 동시에 한다는 얘기지, 동시에 한다는 얘기지,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예, 당연히 뭐예요? 구분 건물에 표시가 되는 길, 집권한다. 이거 말도 안 돼요. 이건 또 17년도, 자, 17년도 승계시험에 나왔던 지문인데, 동시에 신청하는 거예요. 집권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3번은 등기인청 접수 순서는, 선정부가 전자적으로 저장할 때 기준하고, 표시에 관한 등기인청하거나, 상속이 한 판결 있죠? 일반, 당사자 일방이 신청하는 건 뭐예요? 단독으로 하니까, 등기의표 정보를 제공할 필요 없는데, 유증에 대한 이전 등기, 권리 변경 등기 있죠? 이런 저당권 변경 등기, 포괄승계내 등기인청, 이거 공동이에요. 등기의표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17번은 뭐예요? 몇 번이? 2번이 답이다. 자, 18번은, 하필 등기에 관한 설명 중 뭐예요? 가장 옳지 않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해서, 아까 15번 가등기, 별표하시고, 자, 판결은 뭐예요? 옳은 거, 그 별표하라는데, 뭐 때문에? 거기, 자, 당연히 뭐예요? 거기 1번, 2번, 3번 있죠? 그 세 가지가 일단 중요해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특히 1번, 자, 우리가 등기 뽑은 대의는 있다는데, 패소한 사람은 절대 안 된다. 그건 보세요. 별표하라는 이유는 그거 얘기고, 그 다음에 17번은 뭐예요? 17번은, 자, 가장 옳지 않은 거,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예요? 이거는 그렇게 별표할 건 없고요. 자, 특히 거기 단독하고 공동 4번과 5번은 앞에서 봤던 문제가 있으니까, 이건 신경 쓸 수가 없고, 거기 18번은 별표합니다. 18번 중에, 하필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 그래서, 하여튼, 지상권 등기가 맞춰진 A토지와, 전세권 등기 맞춰진 B토지, 용익물권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요역지, 지역권만 아니면, 다 합병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2번, 공유자 지분이 다르면 절대 합병할 수 없어요. 그런데, 3번은, 숫별지 토지에 등기원인 연일과 접속은 아무리 동일해도, 이게 동일한 건 저당권만, 예배적 인정하지, 가합륜이, 가처분이 뭐예요? 절대 뭐라고, 무슨 담보가 등기니, 그런 거 안 돼요. 근데 4번은 숫별지 토지에, 이제 근저당권 나왔죠? 왜 등기원인 연일과 접속 언어가 동일하다 했으니까, 이건 뭐예요? 뭐 할 수 있다니깐? 하필 할 수 있다니깐. 그 다음에, 동일자권을 담보하기에 본래 저당권 등기에 대한 토지에 추가 자동권이 안 돼요. 왜? 저당권은 항상 뭐예요? 날짜하고 시간이 같아야 돼요.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접수번호까지 동일해야 된다니깐.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18번은 몇 번이? 3번이 4번입니다. 자, 19번 문제는 마쇼된 기간은 설명이 좀 옳은 거 그랬는데, 별피하시고, 요해, 요해 17년도 승기 시험에 나왔던 문제가, 그러니까 답이 1번이 그대로 우리 시험에 답으로 나왔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잘, 법원직 문제들을 한 번씩 이렇게 잘 보시면서, 그 지문들 있죠? 중요한 건 볼 필요가 있어요. 절대 우리나라는 마쇼된 기, 마쇼된 기 인정하지 않아요. 회복 등기 해야 돼요. 그게 옳은 얘기예요. 그래서 19번의 1번이 단. 자, 그러면 2번은 뭐예요? 부기 등기는 기존의 주등기가 종속돼서 주등기가 일체를 이루는 것이므로, 주등기와 별개의 새로운 등기가 아니므로, 부기 등기만을, 부기 등기만의 말소등기일 수 없다. 주등기 말소면 부기 등기는 직권 말소한다랬죠? 그래요. 틀린 말이에요. 부기 등기만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3번.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방법으로, 이전등기 말소등기 인정이 아닌, 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그래서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그거예요. 자, 우리가 뭐가 나오면, 진정명의, 우리가 진정명의, 민법할래, 진정명의라고 하면, 아예컨대 만약에, 가장매매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가장매매가 나오게 되면, 가장매매의 등기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선이 뭐가 나오면, 선이 뭐예요? 제3자 저당권이 나와요. 그러면, 맨 뒤에 뭐예요? 진정명의 회복에 의한, 진정명의 회복에 의한 뭐예요?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하다. 이 의미를 가만히 보면, 원인의 이가 뭐가 되면, 무효치소가 되면, 말소등기 안하고, 뭐 할 수도 있다는 게, 이전등기도 가능하다. 같은 얘기예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3번에 뭐예요? 매매계약, 무효치소 해제를 위해서 뭐예요? 해제를 위해서 원상회복을 하려면, 말소등기 인정이 아니라, 뭐라고, 이전등기 방식이, 이전등기 방식으로 가능하니까, 없다, 가 아니라 뭐라고, 있다, 같은 얘기다. 그 다음에 등기관이 등기 맞췄는데, 그 등기가 해당 등기에서 가능한 거죠? 또는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는, 등기관이 뭐라고, 지치없이, 직권으로 뭐 할 수 있다는 게 있고, 말소할 수 있다는 게요. 말소한 사실을 뭐라고, 지치없이 말소하고, 말소한 사실을 이해관계를 통제한다. 당사자와 이해관계를 통제한다. 쓰여 있죠?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예요? 중간처분 등기를, 직권 말소하는 사항 중에, 이 직권으로 말소하는 사항 중에는, 두 가지, 가등기한, 본등기한, 중간처분 등기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이외에 뭐예요? 그 이외에, 이 사항이 있는데,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농지에 뭐라고, 농지에 전세권 등기를 했다든가, 아니면, 간할권 위반 등기를 했든가, 방금 여기서 보여준 대로, 자, 간할권 위반 등기를 했든가, 이런 거 있죠? 이런 것은 뭐예요? 이런 것은 먼저 뭐예요? 이 중간처분은 먼저 말소를 하고, 나중에 뭐예요? 나중에 통지를 해요. 근데, 그 이외에 사항이 있죠? 농지에 전세권은 뭐예요? 간할권 위반 등기나, 농지에 전세권 등기가 됐으면, 먼저 통지를 해요. 우리가 등기를 잘못 받은 것 같다. 우리는 말소할 테니, 이 있으면 이의제기하라. 라고 뭐예요? 선 통지. 후마예요. 후말소예요. 후말소. 그래서, 여기 지금 내용이 왜 틀린 거냐면, 문제가 가장 오른 거 그랬으니까, 4번에는, 자, 지척시 말소를 먼저 하는 게 아니라, 통지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자, 나중에 말소하는 게 바뀌었어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말소등기 인청 시 등기말소에 대해서, 등기상 2에 관계 있는 3자의 승낙이 있죠? 그 3자명의 등기는 등기관이 뭐 한다는 얘기예요? 그건 직권말소예요. 단독말소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이건 직권말소라는 얘기죠. 그래서 1번이 답이고, 20번의 효력 얘기 나오죠? 그래, 효력 얘기 나오는데, 자, 일단,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을,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에서 유지하는 게 할 경우에, 자, 그 소유권의 등기병인의 소유권을 취득한 시기는 뭐예요? 등기할 때, 말도 안 이게 상속은 돌아가실 때예요. 항상 시기가 언제라고, 사망입니다. 사망. 이게 2020년도 99 문제입니다. 가장 오른거리였을 때, 1번은 뭐라고? 사망시예요. 그 다음에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면, 그 등기는 등기가 완료한 시점에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언제, 앞으로 소급해서 접수 시에 발생을 해요. 3번, 어떠한 등기가 있으면, 대항하는 실체중의 권리가 존재한다고 추정되는, 법의 명문 규정이, 자, 추정력은 법에 없어요, 규정이. 그래서 사인과 사인 간의 뭐예요? 자, 마찰이 생기니까, 대부분 판례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등기된 권리에, 부존재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스스로 그것을 뭐예요? 스스로 입증하는 게 아니라, 그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상대방이 입증을 합니다. 추정력은 명문 법의 규정이었고, 자, 입증은 뭐예요? 상대방이 합니다. 입증은 상대방. 3번, 존속기관이 완료로, 전세권의 실제 법상 소멸됐다 하더라도, 그 전세권 철저 등기를 말사하지 않는 한, 제3자를 위한 전세권 등기를 수료할 수 없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고? 후등기 저지력이라 합니다. 그래서, 20번은 당연히 몇 번이? 4번이 답이다.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전세권 철저 등기를 하기로 합의했으나, 당사자 신청착오로, 임차권 등기가 돼 있죠? 그래요. 자, 이것은, 절대 직권 말소의 얘기지. 시정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시정할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자, 거기, 21번에 뭐예요? 등기관의 다음 판단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 그랬죠? 자, 승진 시험인데, 일단, 자, 별표하시고, 일부, 일부 요역지에, 지역권 등기를 할 수는 못해. 요역지는 전부를 해서 하는 것이고, 승역지가, 일부입니다. 전부 일부 다 되는 거예요. 자, 기억이 빠지고, 나, 일부 지분만의 보존등기를 신청을 각하했다. 이거 맞죠? 자기 지분만의 보존등기를 못하니까. 3번, 이미 완료된 등기가, 이의가 있어서 등기에 관해서, 이의가 있다는 뜻으로, 부기등기를 직권으로 뭐예요? 자, 하여 따른, 이미 완료된 등기에 대해서, 자, 이건 뭐예요? 자, 법원의 명령으로 이의 부기를 명한다. 직권을 하는 게 아니라, 부기를 명한다. 아니게요? 그랬을 했고. 2인청에 대한 관할 지분물이, 말소등기 기록명령했죠? 말소를 하게 되면, 거기 이해관계 있으면 뭐예요? 예, 말소등기를 못합니다. 이해관계 있으니까. 그래서 옳은 것은 뭐예요? 나번만 옳아요. 나번만. 3번이 답이다. 21번은 몇 번이 답이라고? 3번이 답입니다. 그 다음에, 22번은 뭐예요? 이것도 근저당권, 이거 별표합니다. 별표하고 옳은 거 그랬어요. 자, 2000년도 법무사 문제인데, 일필지 토지 일부에 대한 저당권을 할 수 없으나, 지분을 할 수 있다. 반대로 받겠죠? 그래요. 자, 그래서 뭐예요? 부일령, 부동산 일부는 용익물건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2번, 그저당 사전 등에 신청할 경우에, 채무자가 여러 사람이면, 채무자별로 채권채권, 절대 구분기재하지 않고, 자, 연대, 연대라는 단어를 안 씁니다. 그래서, 이 등기부상에, 자, 이런 식으로 등기부상에, 근저당권 등기할 때, 자, 근저당 등기할 때, 1번에서 뭐예요? 근저당 설정 등기할 때, 채권채고일액이 1억 2천이면, 1억 2천이라고 이렇게 뭐예요? 단일하게 기록을 해야지. 절대 뭐예요? 채권자가 3명 있다. 채권자, 채무자가 3명 있다. 이 4천만 원씩 나눠 쓸 필요가 없다니. 그 다음에, 채무자가 여러 사람이면, 채무자 누구라고? 채무자 A, 채무자 B 쓰지. 연대라는 단어를 쓸 필요 없어요. 그냥 채무자로만 씁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거기 3번에, 근저당권의 피당버청이 확장되기 전 동그라미시고, 전에는 뭐예요? 전에 근저당권을 연대기 할 때는, 자, 채권이 뭐예요? 생기지 않았어요. 변제기가 끝내야지만, 결산기가 끝나야지만, 은행이 돈 갚으라고 요구하는 채권이 생기니까, 이때는 기초계약은 계약양도라고 씁니다. 확정채권은 전이 아니라 후예요. 전세금이 5천만 원인 전세권을 목적으로, 채권채구액 3,500, 전세금이 5천만 원인 전세권을 목적으로, 채권채 3,500만 원인 선순위 저당권을 설정했죠? 다시 그 전세권을 목적으로, 채권채기 2천만 원 전액권을 할 수 있다. 당연해요. 왜? 절대 뭐예요. 등기관은 그런 거 실체관계를 심사할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22번은 몇 번이 답이다? 22번은 4번이 답입니다. 22번은 몇 번이 답이라고? 4번이 답입니다. 등기관은 그런 심사 권한이 없어요. 그 다음에, 새로이 채무자가 되는 채무자 변경에 한 근저당 신청할 때, 근저당 설정자의 인감률을 제출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근저당권자가 의무자니까, 뭐예요? 당연히 인감률을 제출해야 돼요. 그래서, 감액 빼놓고는 항상 뭐예요? 증액을 한다든가, 채무자가 바뀌는 것은 항상 소유권자가 의무자예요. 인감률을 내야 된다는 거죠. 자, 거기, 법인 아닌 4단 얘기죠? 4단, 옳지 않은 거 그랬는데, 자, 그 중에서는 뭐예요? 답만 확인합니다. 답만, 정관귀향 내야 되고, 대표자 관리자 증명서면 내야 되고, 3번 있죠? 그 앞에다가 조그맣게 별표하고, 그것만 봅니다. 왜? 우리가 법인 아닌 4단, 재단이 이렇게 법인, 물론, 자, 23번에 법인, 법인 아닌 뭐예요? 법인 아닌 4단, 재단일 때, 이렇게 법인 아닌 4단, 재단이 등기 의무자일 때는, 인감률도 내야 되지만, 특히 뭐예요? 사원총의 일 있죠? 이 사원총의 결의서를 내야 돼요. 그럼 이 사원총의 결의서는, 이 사원총의 결의서 있죠? 이 사원총의 결의서는, 자, 종중일 때는 종중청의 결의서인데, 의무자일 때만 내요. 의무자일 때. 그렇기 때문에, 여기 문제에서 뭐예요? 법인 아닌 4단이 보존등기 할 때는, 권리자가 보존등기 하는 거예요. 보존등기 할 때는, 사원총의 결의서를 내지 않아요. 잘 이해합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자, 4번에 대표자 관리자 주민등록 등초본을 제공해야 되고, 법인 아닌 4단이 새로 등기물이 될 경우에, 부동산 등기형 등록번호, 법인 아닌 4단 자대는 어디서? 시장, 군수, 구청자한테, 자, 부여받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형 등록번호 대장이나, 기타 단체 증명서는, 대표자 관리인 증명 정보로 제공할 수는 없다. 그래서, 대표자 관리인 뭐예요? 자, 자료를 뭐예요? 부동산 등기형 등록번호 대장, 그런 거 안 돼요. 안 된다. 3번이 뭐예요? 3번이 옳지 않다. 그 다음에, 24번 의무자로 연결된 거, 별표하시고, 일단 기본적으로, 자, 우리가 뭐예요? 징액하죠? 징액하면 동그라미 인간명, 의무자가 소유자예요. 그러니까 항상, 근저당 변경 등기할 때, 근저당권자는 권리자예요. 항상 소유권자가 의무자예요. 징액하면 동그라미, 징액 있죠? 징액, 징액, 징액. 징액 나오면, 외우셔야 돼요. 징액이라는 단어가, 징액으로 인해서, 자, 우리가 뭐 할 때, 변경 등기할 때, 징액은 동그라미 인간명, 이 동그라미 의무자가 소유자예요. 의무자가 소유자니까, 항상 기본적으로, 소유자는 설정자죠? 설정자가 소유자니까, 인간명 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자, 채권책의 징액, 자, 근저당권자는 반대로 권리자고, 저당권부 징권 등기할 때, 저당권자가 의무자죠? 기역은 권리자, 니은 의무자 왜? 아, 저당권자가, 자, 이 등기부상의 1번에서, 저당권자가, 채권책의액 1억 2천이고, 의리난 사람이 소유권자한테, 돈과 프로 요구하는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면, 이 등기 아래 1-1번, 1번, 이 저당권에 붙여져 있는, 징권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저당권자가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채무를 변경할 때, 항상 그랬죠? 증액을 하거나, 채무자 변경, 항상 소유권자, 설정자가 뭐예요? 의무자예요. 니은도 의무자, 디귿도 의무자, 의무자로 인해는, 기역은 빼야 되고, 2번 아니면 3번의 얘기인데, 자, 미음이냐 비음, 비읍은 뭐예요? 전세권 발소등기할 때, 전세권자 의무자죠? 2번이 답이겠죠? 헌매권 실행으로 인정 등기할 때는, 그 매도인은, 원매도자가 권리자가 되는 것이고, 지상권 존속기간의 연장, 연장할 때도 뭐라고? 연장도 증액하는 건 마찬가지니까, 지상권 설정자가 의무자입니다. 24번은 몇 번이, 24번은 뭐예요? 답이 2번입니다. 하여튼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것도, 연장일 때, 단축하고 연장일 때, 연장만 동그라미 있죠? 인간명, 동그라미, 인간명, 의무자가, 의무자가 뭐예요? 의무자가 소유자예요. 소유권자가 의무자일 때 되는 거니까, 자, 여러분, 지금, 자, 문제 중에, 문제 중에, 자, 예컨대, 작년에 10월에, 법이 개정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 민법이나, 민법이나, 아니면 뭐예요? 한번, 일전에 한번 얘기했네요. 있는데, 자, 민법이나, 중개사법이나, 등기법 중에 하나 나오는데, 종전에는, 10월 전에는, 만약에 건물에 뭐예요? 건물에, 전세권 등기가 만약에 돼 있잖아요? 그럼 이 주택, 주택 임차권에, 이 등기명형 축탁을 안 받았어요. 각하에 버렸다니까요. 동일 건물에, 중복되니까. 근데, 작년 10월 또, 법을 개정해서, 예규를 개정했어요. 그래서 이, 주택 임차권을 보호하려고, 자, 이 전세권자고, 동일이든 동일이든, 아니든, 무조건, 전세권 등기가 돼 있죠? 이 전세권 등기가 돼 있으면, 이 주택 임차권 등기가, 전세권보다 뭐예요? 자, 선순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대항력이 생기니까, 그 다음날 9시 기준이죠? 그 이후에 전세권 등기가 된 거라면, 얘가 선순이니까, 주택 임차권 등기명이 다져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시면 문제나 한다고? 자, 그 건물에, 건물에 전세권 등기가 돼 있는 경우에, 동일 건물, 동일 건물에, 주택 임차권 등기명령이 뭐예요? 등기명이 있을 때, 등기를 칵 하는 게 아니라, 등기를 받아줘야 된다. 그게 작년 시험부터 개정돼서, 자, 여러분이 아마, 그, 민법이나 중개사법에서 배울 거예요. 그게, 그 셋 중에 하나가 문제가 나오니까, 주의해서 이해를 해드립니다. 자, 여러분 하여튼, 열심히 이거, 자, 별표 하라는 데, 등기보면 별표 하라는 데, 그거 중점적으로 풀어보시고, 지적은 꼼꼼하게 좀 보세요. 자, 고생하셨습니다.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